으 아 자 우리 시청자님들 만약에 주무셨습니까 아 저도 간밤에 잘 자고 어제 하루 놀았으니까 이제 오늘 또 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에 저는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라면을 한 두개를 끓여먹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는 주간거는 먹고 그냥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죽을먹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햇살이 반짝하는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에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뭐 누가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걸 챙겨 먹어야 되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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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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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